기다리고 있어 잠은 여전히 너로 가득한 걸 알아 우린 마치 영화 속에 서 있는데 아직은 모르는 결발이지만 결국엔 로맨틱한 이야기면 좋겠어 너라는 미스테리 밝혀내는 해피엔딩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넘겨야 네가 돌아볼까 우리 이야기 속에 반전이 올까 아침에 문을 뜬 순간 전화기를 들어 밤새 네가 궁금해서 안녕하고 돌아서면 또 너로 가득해 너라는 세상 속에 맞춰버린 나 결국엔 로맨틱한 이야기면 좋겠어 너라는 미스테리 밝혀내는 해피엔딩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넘겨야 네가 돌아볼까 우리 이야기 속에 반전이 미스테리 미로 같은 널 찾는 그 순간에 기다려왔던 말을 꺼낼 거야 결국엔 아름다운 이야기면 좋겠어 너라는 선물이 너와 나의 해피엔딩 또 수없이 많은 페이지를 속 함께할 소중한 시간이 너와 나만으로도 가득한 여자 너와 나만으로도 가득한 여자 comparison นะ Trip 하여 그녀의 이제 해문 2 띠